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의장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개딜들이 본인들이 밀었던 추미애가 나가리가 되고 우원식이 당선이 되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개딜들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을 수가 없다면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수습에 나섰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아 진짜로 이재명이 정치적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재명은 개딜들에게 국회의장 선거에 실망을 했더라도 이 때문에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라고 나섰으며 차라리 당비를 끌어달라 당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한번 탈당을 할 경우에는 다시 당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말고 당비를 끊음으로써 이번에 당원들의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 이런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민주당은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며 이재명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호남에서도 2년 뒤 전국 시도 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잔머리가 기가 막힌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재명의 워딩을 보면 두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 국회의장 선거에서 명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추미애가 떨어졌는데 이재명이 진심으로 추미애를 밀었다면 추미애가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재명이 뭔가 뒤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추미애를 나가리시키고 우원식을 밀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시절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헛발질을 좀 많이 했었고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의 어머니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서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을 반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런 게 싫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추미애를 대놓고 떨어뜨릴 경우에는 개딸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 뒤에서 뭔가 작업질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본인도 그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이러한 스탠스는 추미애가 나가리 된 것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개딸들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입장을 보면 당원들의 뜻이 무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더욱더 당원의 뜻에 맞춰서 나아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당원을 늘리고 당원들의 권력도 두 배로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사실상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당원들이 늘어나면 대부분이 개딸일 테고 그런 개딸들의 수를 늘리고 개딸들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의 호위 부대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이런 정치적 쓸수를 보면서 잔머리가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이재명에게 실망감을 표시하자 사과하는 척을 하면서 이것을 역용해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대표 연임도 해야 되고 차기 대권과도를 확실하게도 닦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을 장악을 한 친명 조직이라든가 개딸들이 와해가 되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욱 더 친명체제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오랜만에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2.1포인트가 올라가지고 35% 같은 기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4.5%가 되었는데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석신당이 전주보다 1%가 올라가지고 13.5%이기 때문에 범야권의 표를 합치면은 국민의힘이 많이 후달리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6포인트나 빠졌는데 조국 석신당이 반사 이익을 1포인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권 지정 전체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은 이거를 국회의장 선거 탓을 했으며 민주당의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면서 이례적인 사태라고 이야기했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큰 폭으로 출렁거렸고 있고 문제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반은 사실상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것인데 이거는 진짜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 것이고 정청란이든가 이재명,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꼬라받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선거 때 야당 진영으로 표가 많이 몰렸던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이고 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아니 정치권 전체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민생이라든가 경제를 좀 챙겨달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달라 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압승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뜻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뜻이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윤석열 탄핵이 국민들의 뜻이다. 이따위 주장을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협치는 커녕 보시는 바와 같이 지들끼리 국회의장 선거가 친명인 아니네 이거를 가지고 수박몰이를 하고 앉아 있으며 더 나아가서 22대 국회도 상임위를 자기들이 독식을 해가지고 국회 운영을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깽판을 치고 있고 조국하고 힘을 합쳐서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런데 지지율이 오르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며 더 나아가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시도 때도 없이 코인질을 해가지고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남국을 복당을 시켰고 김남국도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마녀사냥을 당한 것처럼 맑아지도 않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민생 경제를 외면을 하고 지들끼리 정치 싸움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망하게 할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민주당이라든가 조국 석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생과 경제를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 진영을 향한 여론은 앞으로 당분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좀 뭉쳐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매번 민주당에서 헛발질을 할 때마다 반사 이익을 얻는 정도로 끝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한시라도 빨리 지도부 체제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정치 공세와 국정운영 뒷받침으로 지금의 어수선한 이 정치 상황을 좀 빨리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